안녕하세요. CN병원 외래수관호사 이사환입니다. 저는 외래의 지본관리, 모든 물품과 시설관리 등 외래의 전체적인 환경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래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시 타 부서와 협력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나라 소희 나와. 나온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신기해요. 나와. 우리 소희랑 같이 얼굴. 소희예요. 예쁘죠? 저는 잘라주시고요. 소희 벗어봐. 아니 동영상으로 우리 나중에 기념으로 잘라서 돌려주려고 하면 돼요. 안경을 벗어봐요. 소희가 안경? 아니요. 나중에 우리 소희가 어른이 됐을 때 기억해줘. 나라니 그때는 땅속에 묻혀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소희. 나중에 우리 둘이 헤어지더라도 기억해주세요. 화이팅. 30년 후에. 30년 후에 소희가 요양병원에서 저를 케어할 수 있어요. 아 슬픈데. 사랑합니다. 소희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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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난다. 처방 누락된 거 없는지. 아침에 소독한 거. 이제 처방 정리하고 좀. 네. 네. 오늘 진료 있는 시간대는. 거의 이제. 못 움직이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한 바퀴 다 놀고. 가정님한테 전자로, 전자로 증상 아니면 누구 상처가 이상한 사람이 있거나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낸 도티, 보고 드리는 건 바로 있어요. 코라지, 코라지요. 일단은 저기 지금 코라지 말고 이따가. 어, 여기, 이쪽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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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 낼 수도 있었네. 일 낼 수도 없지, 수술 한 잔. 응. 수술 한 잔은 그냥, 그냥 일반, 일반 초음파에다가 네. 그거 보조기는 까지 말고. 네, 네, 알아요. 네. 약을 이렇게 합니다. 유대도 받아갈까? 응, 좋다. CM병원 앤에는 각 진료과마다 담당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료 2회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고 처치 시 준비와 보조를 하고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다음 진료 예약을 하여 진료 시작부터 끝까지 원활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1층에서 쓰는 초음파입니다. 아, 이렇게 귀여워. 원장님, 11번이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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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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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호흡. 저희, 호흡. 잘 못 참합니다. 예쁘죠? 자주 와주세요. 1층 초음파실. 최고. 땅농 떨려. 감사합니다. 아이, 아이. 아, 수수 씨. 여기 해줘. 잘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릴리드가 일곱 개. 네. 아, 맞다. 너 때문에 내가 운이 준다. 울고 싶은데. 그러지 마세요. 왜 울어요. 입으시면 안 돼요. 소금을 많이 사도 내가 불교시켰다. 그럼 그걸 끝내야 되는 거야. 다시 사야 되는 거야. 왜냐? 그 하나 묵은 거로 해서 가면 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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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많이 해가면. 연습. 연습. 저희 CN병원은 서울의 단 부모 분인 관절 전문 종합동원입니다. 저희 외래에서는 CN병원에 내보나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